4등급이면서 손을 걱정하고 있어 지금은 기회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해서 명문 대화하고 의학 대회에 논술 얼마나 기회에요 지금 논술도 쉽게 나오게 생겼는데 여기는 치고 갈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1등급 애들이에요 1등급 전쟁 나면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에요? 최상위 클라스지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뭐 걱정이야 이래도 저래도 똑같지 그러니까 8등급 9등급은 똑같은 애들이고 2등급 4등급 4등급은 기회에요